그리고요. 그리고 뭐지?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. 또 뭐 마음껏 얘기해 봐요. 안 말해도 된다며. 자 그래 흉을 보는 거 보다는 말이죠.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좋겠죠. 흉은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흉을 보시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.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 다음엔 내 편 엄마. 어? 현동은? 엄마가 맨날 내 편 안 해주고 현재 편만 해줘요. 아 동생이요? 네.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? 저번에 현재가 날 막대기로 때렸는데 계속 사과하라고 했어요.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엄마가 미웠어요. 와 근데 왜 동생이랑 싸웠는데요? 걔가 먼저 초코 과자 먼저 먹은다고 말해. 아 그랬어요? 근데 현동은이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하면 되잖아요. 싫어요. 난 초코 과자 더 많이 먹고 싶어요. 아니 집에서 싸우는 걸 제가 보면은 꼭 하나 가지고 싸워요. 장난감 이렇게 많은데도 꼭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과자도 많은데 이거 먹겠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시끄러우니까 빨리 싸움을 중재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두 살 터울이거든요. 좀 더 말을 잘 알아듣는 현동에게 양보를 좀 강요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.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서운했어 현동야? 엄마가 미웠어. 엄마가 미웠어. 이야 가슴 아픕니다. 한정은 지금도 엄마가 미워요? 네. 엄마가 얼마큼 미운데 현동야? 천만 번. 천만 번? 동생은 몇 번 미워요? 한 20번? 잘못했네 엄마가 앞으로는 공평하게 해줄게. 이제 엄마 미워하지 마. 알았지? 형제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믿음군도 이런 일 많아요? 형제 동생 마음이하고? 엄마도 매일 마음이한테 양보라고 해서 매일 양보해요. 믿음군이 현동보다 형이니까 현동 동생한테 많이 양보하라고 한마디 해줘요. 현동야 동생한테 많이 양보해. 맞나요? 싫어. 싫어. 사람 있잖아요 동생한테 어릴 때 계속 양보하면 어른이 됐을 때 좀 와이프한테 돈을 다 양보할 수도 있어요. 아 누리군이 아주 뭐 정집을 찍어주네요. 자 엄마랑 데이트 한 번까지 누굽니까? 아 가슴 양 얘기해보세요. 저는 가끔 엄마랑 데이트를 나가는데요. 그렇게 엄마랑 외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엄마랑 저랑 데이트 코스도 있어요. 데이트 코스가 있어요? 어디에요?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삼겹집에 가서 우삼겹집 고기 자인분이랑 밥까지 싹싹 비벼 먹어요. 우와 잘 먹는다. 그리고 그러면 디저트를 먹는데요. 식당 근처에 예쁜 카페에 가서 엄마는 커피 저는 핫초코를 먹어요.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도 같이 먹으면 포인트예요. 그리고 3번째 코스는 옷가게인데요. 엄마가 옷 입어주면 제가 봐주고 제가 옷 입으면 엄마가 봐주고 진짜 재밌어요. 아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? 아니요 또 있어요. 마지막 코스는 마트인데요. 마트에 시즈코너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랑 엄마랑 치즈도 먹고 빵도 먹고 별거 별거 다 먹고 나서 마트를 한 바퀴 쭉 돌면 데이트가 끝나요. 이야 저희는 좀 이렇게 그런 외식하는 날이 좀 특별한 날? 그런 걸로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 하면 그것만 기대하지 않아요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다음 코스가 뭐가 있겠거니 라는 걸 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. 경제 교육도 되는 거고 약간 뭔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. 딸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부러워요. 재밌어요. 진짜 친구 같아요. 언니 읽어. 근데 있잖아요. 계속 데이트를 하다 보면요. 어른이 되어서도 회사는 안 가고 남자친구가 함께해도 데이트도 가는데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더 좋아요. 그러면 회사도 안 가고 데이트도 있어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용감한 아빠. 용감한 아빠. 여진근 아빠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러면 저도 두려워있는 도둑도 자꾸 이러니까 그러잖아요. 잠시만요. 도둑도.